나비야 아이고 나비야 어 어 또 치즈 뒤쪽에서 오늘 뽀뽀해주고 아빠 왔다고 아이고 나비야 가만있어라 내가 캔을 가지고 갈게 나비야 아이고 또 시어머니 들어오고 자리 들어오고 응 아이고 벌써 사로 잘먹네 아 나비야 아무것도 밝으니까 문 안여서 거기서 했지 캔만 따들여야지 이제 캔 가져온거 이제 사로무늬 먹까? 사로무늬 먹고나서 캔 따들여야지 캔 먹고나면 또 사로 안 먹는다 아비야 아이고 어디 갔다 왔니 좋지 요즘 나 꼭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줄어든가 저녁에 줄어든가 괜찮니? 아이고 요리 좀 까만게 저번엔 비올 때 어디에 차 맺혀있으면 다 까만거고 짜는 다 깨끗하고 또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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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도 사로차를 안 먹더니 배고팠나? 아 아 역작에 참 안보였다 어디 갔다 왔지? 아찐이 계속 안보여더니 아 아 아 아 아비야 너두리 먹고나서 촬영 좀 하자 얼굴도 촬영하고 요즘 많이 이뻐졌네 머리 머리 이쪽에는 그루밍이 안되지 뒤쪽에 계속 까먹고나서 또 털이 저기 좀 저번엔 차 밑에 있어가지고 좀 까매졌었는데 아 이제 깨끗해졌고 또치 또치도 잘 먹는다 이가 키너로 싸줄라고 가져왔는데 못 다 주고 갔네 먹고나서 다 줄까 다 줄까 다 줄까 그러나 아이고 또치 뭔 또치 야 쏘람들고 꼭 그러더라 먹다가 쏘람들고 소람들고 또치는 그런건 없는데 어 또치야 다 먹었니? 벌써 다 먹었어? 먹는 것만 촬영하지 말고 나가서 노는 것도 한번 촬영해야 되는데 다 먹었니? 캔 달라고? 캔 놔두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지마 오지마 체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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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리 오면 안 돼 가만히 음이야 어흐 체리가 이기 clearing 아흐 너머 이기 복 복 복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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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썰어, 이렇게 썰어, 이렇게 썰어, 이렇게 썰어, 이렇게 썰어 자, 먹으러, 먹고요 썰어 먹은각 Beyond 하려고 다 먹습니다 사이좋게 먹네 구름이 좀 줘야 되는데 구름이 같이 안 먹어 자기가 와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저 창고 쪽에 있는게 나비 들어온 바람에 지금 데리고 왔는데 나비 들어올 때 촬영을 들어갈걸 카톡 하느라고 카톡에 통하느라고 비키자 봐 또 뒤서 먹게 나비야 좀 자리가 좀 좁다 다른 고양이는 옆에 걸리는 한방 낭번째 날렸을텐데 자기 아들이라면 봐주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들라면 사이좋게 좀 작게 먹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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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찌도 많이 먹네 구름이랑 구름이랑 구름이 여기가 여기가 햇빛일거 아니야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안개가 안가져앉네 사이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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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사이좋게 아 나비 나비 먹으러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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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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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